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통계생활의 이상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이 마이크를 샀습니다 그래서 좀 테스트할 겸 그 다음에 그동안의 저의 근황을 또 전해드릴 겸 이렇게 비디오를 찍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매 영상 좀 인트로로 이렇게 짧게나마 인사를 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제가 키우고 있는 고양이인데 이름이 젤리입니다 그리고 별명이 하나 있는데 최근에 최근에 얻은 별명이에요 그래서 아미고라고 부릅니다 아미고는 스페인어로 친구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제 아내가 붙여준 건데 아미고는 아 이런 미친 고양이의 줄임말로 아미로고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미고? 아미고 저는 이제 학교가 지금 개강을 한지가 한 달이 다 되었어요 한국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개강한 지 한 3주 정도 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원래는 대면 강의로 시작을 했었다가 개강을 한 지 일주일 만에 그 확진자 수가 거의 천 명에 가까이 육박하게 되어서 학교에서 이제 한 주는 온라인으로 아예 바꿔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애들한테 너희가 수업에 오는 게 되게 불편하다 그러니까는 마음이 편치 않다 왜 그러냐면 같은 공간에서 이제 공간을 쉐어를 하고 그 다음에 공기도 이제 같이 쉐어를 하니까 공기 중 전염이 좀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애들한테서 수업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엄청 많은 메일을 받았는데 그 고민 끝에 이제 라이브 줌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를 이제 줌으로 하는데 온라인 강의랑 그 다음에 제가 직접 가서 하는 대면 강의를 동시에 제공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지금 매번 제가 세 개의 클래스를 가르치는데 한 여섯 명 정도 오는 것 같아요 실강으로 그래서 맨투맨으로 여섯 명씩 놓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학생들은 줌에서 온라인에서 제 강의를 또 듣는 걸로 이렇게 동시에 오프라인 온라인 강의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온라인 강의 화면을 제가 공책에다 이렇게 쓴다든지 아니면 뭐 칠판에다 쓴다든지 할 때는 칠판을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스크린을 사용을 해서 설명을 할 때는 컴퓨터 스크린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가 이제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맨투맨으로 이렇게 대면 강의를 하면서도 이제 줌 그거를 컨트롤을 해야 되니까 어떨 때는 막 그냥 칠판에다 쓰고 있는데 사실 온라인 상에는 그냥 컴퓨터 화면만 이렇게 쭉 보이고 있다든지 그런 일이 되게 많아서 너무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좀 적응을 해서 이제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애들한테서도 메일이 되게 많이 와요 또 되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낮은 수준의 강의를 기대를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좀 리미테이션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훨씬 자기 기대보다 좋다 집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세이프한 느낌도 들고 그 다음에 제가 가르치는 것도 컴퓨터랑 그 다음에 칠판 강의도 칠판에 써있는 글씨도 훨씬 더 잘 되게 잘 보이고 그래서 자기의 기대에 아주 잘 미치는 강의가 지금 돼가고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이제 한 세네 명한테 제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의외로 온라인 강의가 괜찮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최근에 머리가 되게 길었는데 머리를 왜 사람들이 안 깎냐 이런 소리를 되게 많이 하는데 아 그 코비드 숫자가 좀 높아지니까 이게 가서 깎는 것도 좀 약간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깎다가 안 깎다가 그리고 가기도 귀찮고 막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이 모양이 꼴이 됐는데 이제 아내가 자꾸 헬멧 쓴 것 같다고 그러는데 어휘가 빨리 잘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통계 앞으로의 통계 저의 통계 영상 시리즈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현재 이제 파트 1, 2에서 1 부분을 제가 또 따로 추가적으로 찍고 있는데 음 제가 생각하기에 회기분석의 내용에 대하여 제가 써놓은 그 부분이 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부분이 아직 다 설명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더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수리 통계 영상을 이제 또 찍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회기분석 파트 1을 다 들으신 다음에 들으실 수 있는 선형 모델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영상이 올라갈 때마다 좀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어떤 영상을 찍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피드백도 좀 많이 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Vedть 뭔덮